친구, 직장인들 파이팅! 파이팅! 자, 시작해보자! 풀매 지우고 다시 할 땐 수분 급속 충전이 중요하지 이번엔 하이라이트 먼저 다크서클과 지쳐 보이는 부위 그 다음 촉촉하게 광나는 피부로 다시 레벨 업! 살짝 뭉친 듯 발라주는 게 중요해 그게 바로 늘어진 속눈썹과 피곤한 눈매를 생생하게 잡아주는 꿀팁이야 확실한 발색과 매트한 느낌을 위한 립 베이스 준비 과정을 거쳐 발라볼까? 정교하게 라인을 그릴 필요 없다는 거 브러쉬로 경계없이 꼼꼼하게 마무리할 수 있거든 매트한 립을 위해 파우더를 한 번 더 톡톡 세련미와 지성의 동시 폭발 핫해 핫해 우리 신대리 부연과acions의 동시 폭풍 AWP 비주기도 하다 제법